예, 확실히 청아 팬들이 바라는 청아의 상이 있어 암롤이랑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! 이 겉글로 매달리는 안무를 조아님께서 먼저 하셨다고 네? 청아씨 나와서 신나서 좀 오바 좀 했어요 선곡이랑 작곡에 참여하신 디지라 파메니멀스라고 하시는 작곡가님이 계신데 앨런 워커의 All First Down을 작업을 해주셨더라고요 에이스 둥둥 나올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아, 무슨... 신내린 것 같아 혹시 오해하실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신내렸다는 건 저희한테 정말 찬사입니다 그죠, 그죠 커밍아웃도 되게 잘한다 진짜 커밍아웃이 저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골반을 또 아인슐레이션으로... 미쳤다 뭔가 위치들이 안경들 부르는 느낌으로 저렇게 와... 저 자신감 어떡할 거야 베이스라인 보세요 진더더기 없는 편곡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나나나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펑크 버진 머리도 벗죠 어우, 심쿵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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